오늘은 각종 혈액 응고와 통증 질환 특효제로 쓰이는 천리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리향은 3월부터 꽃이 피게 되면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 해서 천리향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명은 서양 나무이고 꽃향기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사방을 진동시키며 꽃을 채취해 신혼부부방에 넣어주면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3-5개 정도 따서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향수처럼 몸에서 좋은 향기가 풍기게 됩니다. 또는 뜨거운 물에 한 줌 정도 욕탕에 넣어서 좌욕을 하면 몸에서 나는 잔뇌와 노인뇌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향 추출물로 향수를 만들어 사용 중에 있으며 차량용 방향제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특히 입안에서 입냄새가 날 때 천리향을 끓여서 가글을 하면 구추와 치통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천리향은 나무 껍질과 잎뿌리를 주 약재로 사용하고 전초에 함유된 다푸네틴 성분은 마취와 독성작용이 있고 이근혈매에는 붉은색으로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수면제와 같은 마취작용이 있다 보니 불면증에 탁월해 취침전에 복용하면 잠이 잘 오게 됩니다. 또한 두통과 신경통 관절념, 허리통증 소변통 인여작용, 뱀에 불렸을 때도 사용합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 토끼에게 천리향의 다푸린 성분을 추출해서 탕재로 내복시키면 통증이 크게 감소가 되었고 혈액 속에 굳은 응고성이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이는 2-3일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내성은 저하되고 인자의 활성은 하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천리향은 혈액 내 굳은 피덩이를 감소시킴으로써 혈관에서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혈전의 형성을 방지하는 약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다 복용하면 강력한 발포제가 되어 구토와 현기증 혈변이 따르고 몸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 중독이 되면 체온상승과 흥분,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하니 약재로 이용시 신중을 요합니다. 다음 인체 임상시험 보고에서는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좌골신경통은 신경과 관련된 부위인 종아리와 대퇴부발등에 따라 나타나는 통증질환을 뜻하고 이는 무거운 짐을 많이 드는 육체노동자와 직업운전수에게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천리향으로 좌골신경통 93명이 환자에게 치료 및 관찰한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완치가 21명, 호전이 44명, 무효는 28명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천리향을 복용한 후 현기증과 입안이 쓴 증상, 위부의 불쾌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3시간 지난 후부터는 자연적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좌골신경통에는 꽃과 잎을 건조시킨 후 3-5g에 물 500ml를 넣고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 대추와 감초를 꼭 첨가해 줍니다. 그리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되고 만약 1차로 치료를 경과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병이 오래된 환자는 2단계에 걸쳐 치료를 실행하시면 되고 뿌리는 짧게 짓지어 즙을 내어 목 안에 흘려 넣으면 됩니다. 또한 잎을 말려 달여 먹으면 숨이 가쁘고 기침과 천식을 먹게 할 수 있으며 가래를 사기는 작용도 있어 평소 목에서 가래가 많이 끓을 때 없앨 수 있습니다. 꽃은 채취해서 꽃차를 달여 마시면 머리와 눈이 굉장히 맑아져서 두통이 잘 걸리지 않게 되며 비염과 충농증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천리향은 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꽃과 잎을 채취해서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데쳐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리면 됩니다. 용량은 하루 2-3g씩 차로 우려 마시면 되고 줄기와 껍질은 5-7g을 물에 오랫동안 달여서 하루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말가루로 만들어 먹기도 하며 말리지 않는 생활을 채취해서 출혈이 있는 곳에 짓지어 피부에 바르면 상처가 아묻게 됩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꽃을 채취해서 하루 정도 말린 후에 담그시면 되고 6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 마시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천리향은 마취성분이 들어있어 내복시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꼭 따르게 되니 용량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끝으로 씨앗에는 독성물질이 매우 강하니 이는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